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제 가을가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10월 학평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앞두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1학년, 2학년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올해부터 이제 3월달, 6월달 이렇게 이어서 해오고 있거든요. 9월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사이퍼 시리즈가 마지막 이제 10월달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지만 똑같습니다. 교환을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기 전에 교환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꼼꼼하게 분석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기량이 좀 많기 때문에 색연필이나 또는 뭐 형광펜 같은 것들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잘 활용하시고 일시정지 버튼 누르셔서 필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자체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EBS 수능특강과 관련된 지문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거나 낯선 소재가 있는 것들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유의어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상세하고 빠짐없이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강의 40분 정도 될 거예요. 지문을 한 5개 정도씩 나누어서 선생님이 찍었는데요. 5개 정도 40분이면 여러분 집중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지문 분석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는 한 번 더 교환을 출력하셔서 교환은 무료니까요. 이렇게 출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렇게 문장 구조로 분석을 했네. 나도 선생님 수업했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쓸 줄 아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만큼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야 되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계식으로 변형 문제를 남발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내신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쵸? 가능한 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나 또는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갖다가 내가 좀 바꾸었을 때 이해가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법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화이트로 칠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조금 고칠 수 있느냐. 원래 어형을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탐구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교환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을 다 완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0월 학평이니까 여러분들 11월보다 좀 앞서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10월 학평이 조금 이제 까다롭고 어려워도 선생님이랑 쉽게 쉽게 우리 정말 암호 해독하듯이 디사이퍼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 뵈어요.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교환 출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 뵈어요.